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워너 플레이를 하도록 할텐데 커스텀 매치에서 켄세이 봇 3렙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요즘 켄세이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켄세이 봇 3렙과 99라운드 55선승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선승제 봇 3레벨 장비 능력치 끄고 옷은 켄세이 뭐 이렇게 놓고 아직 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켄세이가 아직 8레벨입니다 제가 클로즈 베타 때는 켄세이를 아예 안했었거든요 오픈베타 때 지금 시작한지 이제 하루 됐나요 예 그렇게 됐는데 보다고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99라운드 1패도 안하면 좋겠지만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팬을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게 뭐라고 못하고 싶어요 얼마 40선까지 그 외국에서 3차장의 위전부에서 상한의 위험을 할 것 같아요 5제 상한의 위험을 할 것 같아요 6제 상한의 위험을 할 것 같네요 꽤 facogimentos 11차를 부은 타임 1차장의 위험을 할 것 같아요 전에도 1차장의 위험을 할 것 같아요 2차장의 위험을 할 것 같아요 갓을 탐방 첫판 깔끔하네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요 첫판이라서 그런가 제가 원래 노부시를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클로즈 베타 때는 노부시를 조금 했었는데 워낙 어려워가지고 노부시가 좀 쉬운걸 찾다보니까 켄세이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오 어이구 아 강공을 때리네요 얘가 오른쪽 왼쪽 아 아이고 쇼부 어 캔슬을 쓰네요 강공 캔슬을 쓰고 방어 부수기를 들어오네요 오 캔슬을 쓰네요 보시 캔슬을 쓰네 오 페이크를 넣을 줄 아네 보시 낙사 맵 낙사 맵은 간단하게 패링 한번 하고 밀쳐주시면 깔끔하게 낙사 패링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한번 캔슬하고 가드 부수기 들어올 때 그걸 잘 봐야겠네 이게 가드 부수기인지 아니면 그냥 강공 들어오는 것도 잘 봐야겠네 잘 보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피했다 넘어졌고 일단 밀치고 잠깐만 잘못했어 밀치고 스태피 못하니까 깔끔하게 엔두피죠 금방 한번 쉴 수 있어요 사람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왼쪽 스턴 걸렸어도 공격 날아오는 위치를 보면 막을 수 있습니다 페링하긴 들어도 막을 수는 있어요 어이구 오른쪽 어이구 너무 빨랐다 그리고 쇼부 그 이게 스턴이 걸려도 스턴이 걸리면 위치는 이렇게 탁탁탁 그 3방향 화살표로 보이진 않는데 공격 오는 칼이 이렇게 날아오는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 위치를 향해서 딱 하면 타이밍 맞춰서 하면 페링도 가능하긴 한데 페링까지는 타이밍 맞추기 힘들어서 막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밀쳐 어이구 위 아 이거는 페링해야 돼요 방어불가기 때문에 아 역공당했어 아 나 낙사된 줄 알고 낙사 시킨 줄 알고 아 그냥 모두 방어모드 풀었었는데 낙사가 안 됐었네요 계속 왼쪽으로 먼저 들어오네요 위 타이밍 안 좋지만 밀치고 쇼부 오케이 캔슬 어이구 캔슬 아이고 잠깐만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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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강공 옆으로 오케이 깔끔 패턴이 약간씩 약간씩 바뀌네요 일단 기본 패턴은 먼저 좌나 우쪽 강공 끌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패턴이 살짝살짝 바뀌네요 쇼부 섞을 때도 있고 일단 1패 어이구 캔슬 그럼 나도 캔슬 캔슬 갑을 오케이 좋았어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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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봉 오케이 캔슬을 사용하면 저도 캔슬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쇼부 보다 이제 두번 낙사 낙사패 두번 다 아이참 인공지능인가? 할 때마다 쟤 패턴 보고 그걸 보고 약간 배우는 듯한 느낌? 왼쪽 강공 강공 퇴크 아 가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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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치 신경 안쓰겠다 아이고 쇼부 아이고 어디나 이거네 왼쪽 어이 퇴크 퇴크 어이구 잠깐만 실수 아이고 잠깐 잠깐 실수 실수 아 이거 잡는 건데 어 잠깐만 스킵 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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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차 보다고 할 땐 분노는 안 쓸게요 분노 그만 쓰면 되는데 분노는 안 쓸게요 분노 쓰면 약간 스읍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라서 분노는 안 쓰고 와야겠습니다 아이차 이거는 그냥 때렸어야 되는데 이번엔 쇼부 그대로 벽이니까 뒤 쇼부 아 세번 죽었네요 일단 두번은 낙사킬 당했고 한번은 그냥 쳐맞아서 죽었죠 승은 다승제이기 때문에 50승만 채우면 돼요 어이구 어 쇼부 한대 맞고 오케이 미스 가불 어이구 어이구 이게 갓 가드 브레이크 한 방만 맞으면 아우 그 뒤에 이지선 다 계속 쓰네 오 그위모 사람인데 얘 음 이건 안 들어가요 어이구 들어가네 들어와 낙사 시켜줄게 들어와 에이 그냥 때립시다 아 낙사 낙사 못 지켜야겠다 낙사 아 낙사 됐다 어어 아 흠 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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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디냐 왼쪽 아이고 윗쪽 패링 들어와 들어와 어이구 잠깐만 아 리치 계산 왼쪽 잘못했다 아 오케이 깔끔하게 쇼부 피하고 아이고 어이구 오케이 이번에는 쇼부 들어간다 펭 펭 오케이 어이구 웬만한 사람들하고 삑갓 뜨는거 같은데요 Death 뭐지 뭐 3레베 어느정도 갈수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명예까지는 아직 못찍어봤거든요 뭐 명예일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싫 open 그래도 지금 만나봤던 아들 명예일 찍은 넘는 애들 많이 만나봐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헤이크 방불 내가 방어 깨고 가드불과 헤이크 우클릭!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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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또 낙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부호단체 낙사 3번 당했네요 같은 캔사이라서 그런가? 좀..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이고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엄청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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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왼쪽 아이고 너무 느렸다 아 너무 빨랐다 뭐지? 뭐니? 들어와 와잇 캔슬 잠깐만 나도 캔슬 오른쪽이다 아 왼쪽이다 어디냐 오른쪽 패링 가드 깨고 쇼브 아이고 캔슬 잠깐만 나도 캔슬 왼쪽 패링 오 오른쪽 아이고 아왜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아.. 이거 분노 쓰면 안되는데 에이 분노 꺼질때까지 하핰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분노를 눌러버렸어 아 분노 안쓰기로 했는데 쇼블를 패링해? 우와 죽었다 우와 쇼블를 패링했어 방어 깨고 쇼브 들어가는데 어우 쇼블를 패링했네요 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얘 점점 강해지는 느낌 아까는 못 막던 거를 막는 거 보면 이거 어디냐 위 아 패링 아이고 오케이 아 오케이 캔슬 아우 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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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쇼브다 오케이 오우 호호호 아까 처음에 한 5라운드까지의 보타고 지금 다른 느낌이에요 똑같은 보 똑같은 3렙 보타인데 26승 남았습니다 여러분 반 반 남았어요 제가 질거 말고 다 이긴다고 가정하면 반 남았어 아 이렇게 길겠는데 또 더 해야 돼? 어우 50라운드 정도만 딱 하면 좋을 것 같다 99라운드 너무 길다 오우 나도 캔슬이다 너만 캔슬하니? 어이구 이걸 또 와 금방 전에 가드 불과 놓고 쇼부 들어간대 아우 패링 쇼부 패링 좋아좋아 일단 돌격하면서 왼쪽으로 강공 강공이야 약공이야 하여튼 저거 들어오는 거는 계속 거의 패턴 비슷한 것 같네요 첫 아마 첫 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드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많이 안쓰고요 아이고 뭐하니 강공 때렸으면 잡는 건데 강공 때렸으면 아이고 어디냐 위다 아이고 아이고 어렵죠 위 아이고 쇼부 아이고 아이번에 피하지마라 어이구 쇼부 쇼부 아이번에 피하지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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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쇼부 오페링 약공 약공 오케이 좋았어 다른 패턴이다 보사 이거 사람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도시하고 있는데 내가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 그걸 맞아줄 리가 없잖아 이놈 분명히 사람이야 이거 영자야 영자 운영자야 운영자 분명히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어디냐 위 아이고 느리다 얘 스태미나가 없어서 캔슬 아이고 가드 깨기 어디냐 오른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치고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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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하고 아 오케이 오 동반자살 동반으로 죽을 뻔했어요 2승 어 2승 남았네요 죽어봐 어이구 어이구 얘야 캔슬을 너무 좋아하면 안되 좋은것도 아껴먹어야지 너무 그렇게 막쓰 quería 떼지 1승 남았네요 이거ALR 한번 먹인 다음에 아이고 너무... 아이 스태미나가 없어서 느리네 색다른 방법으로 이겨주지 강공? 아이고 아이고 강공? 아 캔슬하려고 하는데 강공 캔슬해서 그냥 원래 썼던 방법에 죽어라 깔끔하게 죽일게요 마지막 라운드다 효부맞고 처형까지 깔끔하게 50승 15패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실력 늘어서 50승 0패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픈베타 시작한지는 이제 하루? 이틀? 예 됐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캔슬이 보드 레벨 3짜리랑 1대1 캔슬이로 붙어봤고요 다음에 다른 후아노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빠빠이 네 tus퇴 Alban Ari 이쁜